러시아연방 외무송 부상 안드레오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무상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족 우애정이 넘치는 석상에서 러시아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었습니다. 부친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난 9월 전통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보내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당대한 국가건설 위협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추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을 공동의 노력을 한글자막 by kignor 김성은 동지사에 추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 mission에 추석이 함께하는 desse 작품을 보편에etaan 한글자막 by 한효정